이번 시간에는 css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sudo class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udo 라는 말을 번역을 좀 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뭐 의사 라고도 많이 보통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냥 sudo 라는 그 외력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class 는 클래스 인데 완벽한 클래스 라기보다는 마치 클래스 처럼 동작하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또 얘기하면 그 요소에 특별한 상태를 얘기할 때 sudo class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된 경우 마우스를 올려 놓은 경우 또는 누르고 있는 뭐 요런 상태가 있죠. 그때 그때마다 스타일이 바뀌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지정하기 위해 쓰는게 sudo 클래스 라고 부르고 그 sudo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스타일을 또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css의 장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그 상태 sudo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요소 위에 마우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마우스 올려 놓으면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방문되었던 것과 방문된 적이 없던 링크를 다르게 표시하는 이건 링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요소가 그 선택되었을 때 전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get focused 됐다, focusing 됐다 라고 표현하는데 즉 선택된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스타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일단 문법을 좀 살펴보면요. 셀렉터 다음에 이 콜론 기호를 쓰고 sudo 클래스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쓰는 sudo 클래스는 몇가지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좀 배워보는 겁니다. 뭐 active다, ho 보다, 뭐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밸류를 주면 되는데 이 콜론 기호와 sudo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링크가 대표적인 경우니까 링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서 사용되는 sudo 클래스에는 링크라는 sudo 클래스가 있고요. visited라는 방문된 적이 있는 그리고 h over 그리고 active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른 우리가 스타일을 줄 수가 있었죠.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자, 이 예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링크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먼저 볼게요. 소스코드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단순한 그 앵커 하나가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a로 시작해서 slash a로 이렇게 앵커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this is a link라는 텍스트가 앵커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색깔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핑크색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은 파란색 그리고 한번 갔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거는 이미 방문했었기 때문에 초록색이 그대로인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링크. 아, 이름이 지금 이게 이미 방문했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default to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런 링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링크는 있는데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빨강색이어야 되는데 볼까요? 자, 그렇게 링크가 빨강색으로 되네요. 그쵸? 그리고 한번 방문하고 나면 아까처럼 그린색으로 되고요. hover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핫핑크로 바뀌고요. 그리고 누르고 있는 동안은 파란색인 블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pseudo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hover 같은 경우에는 a-link하고 a-business 이 순서도 좀 주의를 해서 써야지만 제대로 작동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active는 hover 뒤에 와야지만 되고 등등 이 순서를 좀 잘 우리가 따라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seudo 클래스와 그냥 클래스 그 관계를 한번 더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엘레멘트에 추가적으로 클래스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이름과 함께 쓰려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예가 여기 있는데 자, 이 예를 한번 봅시다. a.highlight colon hover.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수도 클래스 쓰는 방법인 거 알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게 앵커는 앵커인데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앵커만 얘기하는 겁니다. highlight된 그 highlight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 앵커. 그러니까 모든 앵커가 이와 같은 그 빨강색으로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앵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강색으로 바뀌고 하나는 빨강색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수도 클래스 hover, handover를 했을 때 왜 그럴까요? 앵커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앵커와 두 번째 앵커가 다릅니다. 첫 번째 앵커는 클래스가 highligh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highlight colon hover, 그 hover라는 수도 클래스가 작동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그 말이 없죠. 두 번째 것도 작동되려면 당연히 class="highlight", 이렇게 해주면 두 번째 것도 이제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링크 말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div에서도 hover를 쓸 수가 있습니다. hover라고 보통 우리가 약자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handover의 약자이긴 합니다만, 그 hover라는 그 수도 클래스, 의사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div colon hover 하면은, 여기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division이 있는데, division이 파란색 백그라운드로 바뀌네요. 여기서는 배경색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줬죠? 지금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자, 여기 가서 div를 한번 가볼까요? div에 가보니까, mouse-over-me, hover, 그리고 여기에 원래 스타일이 좀 바뀌어 있네요. 초록색 백그라운드에 컬러는 white고, 텍스트 컬러는 padding 25px, 텍스트 line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div, 두 번째 div도 제대로 작동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배경화면의 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아시면 되고, div에 이런 hover-sudo 클래스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p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p 요소에서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아래쪽이 열리면서, 그 노란색, 그 division이 하나가 딱 나타나죠.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div, colon, hover, 그리고 여기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백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컴비네이터였죠. 누구죠? 그, descendant 컴비네이터라고 해서, div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div에, 근데 여기서는 이런 pseudo 클래스니까, hover 됐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그 div 안에 패러그래프가 하나 들어있어요. div 안에, 요쪽에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타다, 어디 있죠? 아, div에, 그 hover를 올려놨을 때 나타나는 p,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타다, 그, here I am,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타다 하면서,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let's see, 다음번에다가 한번, 두 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각각, 모든 그 hover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에, 요게 display 블럭이라는 그 특별한 지금 스타일을 썼는데, 원래는 그, 지금 보면은, 여기 올라가 보면요. display none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패러그래프가. 즉, 패러그래프가 있긴 있는데, 안 보이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display 블럭으로 다시 보여지게 해서, 마치 다이나믹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을 잘 배워놓으면, 우리가 다이나믹한 그 html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first child라는 그, 수도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irst child, first child는 첫 번째 자식이란 얘기죠. 그 집계자손, 그죠? child를 얘기하는 건데, 이 수도 클래스, 이것도 일종의 수도 클래스인데, 다른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식인 요소를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살펴볼까요? p는 p인데, first child,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 p라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예제를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자, p라는 그, 엘레멘트가 하나 이상 쓰이게 되면은, 그것은 전체 한 그, 말하자면, 자기네, 그, family라고 볼 수 있고요. 그, p 중에 첫 번째 거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패러그래프 중에, 그거를, first child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속됐다기 보다는, 모든 그, p 덩어리 중에, 첫 번째 거를 얘기를 할 때, 이 수도 클래스, first child를 쓰고요. 그래서 아무리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추가한다고 해도, 항상 첫 번째 거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만, 컬러를 blue로 한 그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컴비네이터와 같이 쓰는 거죠. 이거는, p의 descendant를 나타내는 공백이고요. 그 중 안에서, i의 first child. 그러니까, 이 i라는 거는, 이탤릭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그, 저희 태그인데, 이 패러그래프 안에 이탤릭체 중에 첫 번째 것만,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strong이라는 이탤릭체,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건 안 되죠. 왜 그러냐 볼까요? 지금 패러그래프에 가서 보면, 이탤릭체로 두 개를 선언했어요. strong, strong. 그런데, 첫 번째 것만, first child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또한, 역시 이것도 컴비네이터랑 수도클래스를, 이번엔 거꾸로 활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패러그래프 패밀리 중에, 첫 번째 자식의 자손들 중에, i,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탤릭체만, 우리가 블루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탤릭이 두 개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그 관계성을 생각해서, 어디에 스타일이 적용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랭이라는 것도 수도클래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험상. 왜냐하면, 랭기지, 다른 랭기지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랭이라는 수도클래스도 있어서, 특정한 랭기지로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 Norway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Norwegian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쿼트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랭이라는, 그, Attribute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 Attribute 값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그렇지만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랭이라는, 그 수도클래스에 해당되는, 특별한 문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한번 하셔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A Quart in a Paragraph라는, 요거는 Quartation을 한 건데, 그 Quartation에만, 특별한 요런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그, Q라는, 이 Quartation, 그, Short Quart죠. Short Quart에 해당되는, 그 태그에, 요런 수도클래스를 써서, 해당하는 Attribute가 선언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활용하라라는, 특별한, 그 기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수도클래스를 활용한, 얘가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한번씩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도클래스와 관련된, 그러한, 그, 수도클래스 네임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면, Active, Checked, Disabled, 몇 개는 우리가 활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 예제를 보시고요. Enabled, Focus, H of, H of O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등등, 다양한, 수도클래스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